애니메이션 월레스와 그로밋이 세상에 나온 지 35주년을 맞아 다음 달 월레스와 그로밋 더 클래식 컬렉션으로 돌아옵니다. 월레스와 그로밋은 찰흙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촬영한 플레이 애니메이션으로 199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. 괴짜 주인 월레스와 주인 뒤수습하느라 바쁜 천재 강아지 그로밋의 좌충우동 일상을 담고 있고요. 이번 영화에서는 첫 단편인 화려한 외출, 아카데미 최우수 단편 애니메이션 수상작인 전자바지 소동과 양털 도둑을 비롯해 국내에 공개된 적 없는 특별한 에피소드들이 담긴다고 합니다.